어? 청순미의 대명사입니다. 여러분들의 큰 박숨을 필요합니다. 아 너무 청소하시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강수지 동생 분당 수지에 사는 왕수지예요. 아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직업이요? 직업이? 나 가수지. 아 그렇다면 분당 수지에 사는 가수지 수지 씨 수지 큐. 자 우리 강수지 씨 나오십니다. 언제나 우리 우실 수 있는 우실 수 있는 우실 수 있는 자 과연 우리 수지 언니 웃을 수 있을까요? 3, 2, 1 고기! 4, 2, 1 고기! 안녕하세요. 5, 2, 2, 3 이후에 고기! 예뻐 예뻐. 중학교 졸업자지? 초등학교. 외부시가 이때 뭔가 빛이 같다네. 아니 근데 저 뭐지 봐. 고시가 왜 도와주시는 거에요? 이거라도 해야 될 거에요. 다음으로. 다음으로. 김병세 씨. 3, 2, 1.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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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동호 씨 아니에요? 장동호 씨 장동호 씨. 조갑니다. 자 계속해서 우리 김현정 씨한테 가겠습니다. 김현정 씨. 김현정 씨 과거입니다. 자 3, 2, 1. 조개! 조개! 아 남동생 아니에요? 남동생 아니에요 남동생? 아니 아니. 아니 아니 아니. 김현정 씨. 안 돼. 김현정 씨. 김현정 씨. 한 장 더 있어. 한 장 더. 이거 안 돼. 안 돼. 자 한 장 더 있습니다. 자 웃을 수 있는 3. 여러분의 준비 될까? 아 자 과연 피디디를 선택은? 아 그런 줄 알고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. 자 과연 무슨 수 있을까요? 자 3, 2, 1, 공개. 아 가지마. 가지마 가지마. 아 너무 이쁘다. 대덕을 많이 그건 안 되지. 선배 씨가 저를 보시더니 어. 기념 소리가 갑자기 들렸어가지고 울기까지 시작한 거예요 저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께서 아사갔습니다 너는 못 쓰겠다고 첫 마디가 그 말씀이셨어요 죄송합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에서 백화점 상품